P5JS에는 여러분이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도형들을 조합해서 쉽게 쉽게 그림을 그려나갈 수가 있겠죠. 우리 이 도화지에다가 점을 한번 찍어볼까요? 점은 영어로 포인트예요. 여러분 레퍼런스로 들어가서 포인트를 찾아서 직접 한번 원하는 곳에 점을 한번 찍어보십시오. 해보셨죠? 자, 레퍼런스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포인트 포인트에 대한 예제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포인트는 x, y 좌표를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본 코드에다가 포인트를 한번 해볼게요. 포인트 첫 번째 자리는 x, 100 픽셀 두 번째 자리도 x, 두 번째 자리는 y죠. 100 픽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했더니 안 보이죠?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이렇게 점 하나가 이렇게 조그맣게 찍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각형 박스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예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작성하면 보시는 것처럼 라운드 처리가 된 박스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걸 보고서 여러분이 이 박스와 관련한 네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걸 찾으시면 되겠죠. 자, 박스에 대한 명령어들은 이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x는 100, y는 100에서 시작하는 100 픽셀만한 크기의 박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R, E, C, T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0, 100 하면 x, 100, y, 100 위치인 거죠. 거기에서 100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폭이 100, 높이가 100인 크기의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높이와 폭을 다른 크기로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예제를 보시면 여기 W라고 적혀있는 것 뒤에 대가로로 돼 있는 거 있죠. 대가로로 돼 있는 것들은 선택사항이에요. 옵션 같은 거. 여러분이 쓰면 뭐 더 다양한 기능들을 쓰는 거고 안 써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W만 쓰게 되면은 여기 세 번째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 W는 폭이면서 높이를 의미하는 것이 되고 이 밑에 있는 것처럼 W와 H, 세 번째 자리와 네 번째 자리를 여러분이 표기를 하게 되면 걔는 뭐가 되냐면 폭과 높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폭은 100이고 높이는 50 픽셀만한 크기의 사각형 박스를 만들겠다 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도구가 있는지 구경을 미리 해놓으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서 연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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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